안녕하세요. 빌투군입니다. 이번에 할 게임은 슈퍼 블록 프로 갑시다 왜 시작이 안되냐 아... 눌러야지 마리오가 아니라 이제 블록이 주인공인 게임이야 조작이 잘 안됩니다 이거 그냥 길바닥에 자갈을 굴리는 것 같아 지금 허잇 앗! 앗! 흐앗! 어허허허 끝이 있어 반사됐어 아니 지멋대로 놀아 이게 게임이 박살은 또 왜 왔나 이거 터졌는데 아니 지멋대로야 앗! 아 음악뒤장 또 어 어 잠깐 또 어아 어어 어어 박살나긴 나는데 뭐야 아 이게 한 두개는 커져야지 이렇게 박살이 나는거야 아우 아우 빠질 뻔 아잇 앗 앗 저거 안되잖아 아잇 앗 앗 아왃왃왃 지뢋되어 윤환이 아이 아잇 아이칓 걸렸잖아 아잇 야자자자자자 아잇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그러면 쫙 올라가나? 미끄러진? 뭐야 깃대가 박살났어 야 왜 다시 작아졌어 어! 끼었어 어! 안 빠져 아잇 아잇 상상을 초월하는 쓰레기였어 이거 쟤도 왜 이거 빈 어어 유두탄이었어 이런 아아! 아아아 아아 아 아우치 아우치 아우 월알랠써 아우치 아잘래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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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랞 아 아 아 아 싱커운으로 피했다 밑에는 뭐야. 저거 어아아 아 아 끼었어 아이라 쓰레기를 봤나 이거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게임도 유튜브가 추천해 준거에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무서워 어 끼었어 아잇 아잇 진짜 버섯이었지 아 진짜 조작이 더럽게 안되네 아아 안돼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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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글놈아 저 버섯이 진짜 헛 헛 헛 헛 헛 안심 아아 안돼 안되었어 안돼 터져버렸어 박살 뭐야 끝이야 스테이지 2개가 끝이야 이 게임 스테이지 독이 스테이지 직접